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0월 2일 오후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을밤을 음악으로 수놓는 가을 러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음악부터 전문 연주가가 필요한 음악까지 다채로운 랩파토리의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히로인 홍자, 국내 최고 감성 발라더 조성모,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 이경선의 음악을 방성호 지휘자의 지휘 아래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신선한 무대를 선볼 예정입니다. 가을밤을 수놓을 낭만적인 공연, 기대가 되네요.